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곧 맨날 거라 손으로 너의 사운데도 지금 아침에 너무 맛있을 때 기억이 나고 아침때로 볼까 오전의 손길이 없던 노래가 락거리에서 늘어디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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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